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충주시 금가면 사암리에 위치한 지목은 과수원이지만 나대지 상태인 면적 261평, 매매가 1억 5천만원의 전원주택 용지를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충주 이광규 공인중격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저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격사 이광규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격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토지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입니다. 지목은 과수원이지만 건축승인된 나대지 상태인데요. 261평의 면적에 공시지가는 평당 66,000원이고 용도지역 계획관리에 가축사육 제한구역과 비행안전 제5구역 그리고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제한지역으로 되어 있구요. 동서의 평균 가로폭 20m에 남북의 평균 세로폭 47m의 준직사각 평지형이네요. 제가 촬영중인 이곳은 충주시 금가면 사암리이구요. 충주 도심으로부터 이곳까지는 승용차로 20여분 거리이고 금가면 소재지로부터는 약 5분정도 거리네요. 요 도로의 170m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면 면수제지와 충주도심 그리고 서충주 신도시를 비롯하여 원주와 제천으로 향하는 대로가 나오고 우회전을 하면 탄금호와 함께 남한강이 나오구요. 저 앞에 통과하는 고가교량은 아직 개통 직전의 중부 내륙선 전철이고 현재 요 인근에 전철역을 세우기 위해 주민들이 노력중입니다. 이제 마을 도로를 따라 전원주택 용지로 가볼건데요. 약 2분정도 걸릴거구요. 그 2분 동안에 여러분께서 좋아요와 구독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는 아마도 어마어마하게 감사드리겠죠. 이 마을은 기곡마을이라고 하구요. 약 30여 가구가 모여 살고 있는데 이짐죽기로 소문이 자자한 동네라는거 대놓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걷고 있는 6미터 소방도로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주택들이 들어서 있는데요. 대부분의 주택들이 10년에서 20년차 정도 되어 보이구요. 시골 동네임에도 뭔가 가지런한 것이 정돈이 아주 잘된 느낌이네요. 제가 아까 요 마을의 주민분들이 중부내륙선 경전철의 역사를 요 마을에 세우려고 노력중이라고 말씀드렸죠. 중부내륙선은 수서판교에서 여주와 이천을 거쳐 충주와 문경을 연결하는 경전철인데요.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충주역까지는 올 12월에 개통예정이라고 하구요. 요 노선이 개통이 되면 충주에서 서울까지 1시간 30여분이면 도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요 마을이 직전역인 앙성역과 직후역인 충주역 사이에 제19전투비행단 장병들이 편의를 위한 중간역이 설치되기를 주민들이 소원하는 중인데 잘 될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멋쪼록 주민들의 수건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보구요. 지금까지 2분여 동안 걸으며 주택지로의 진입로를 보여드렸는데요. 시골스런 어수선함 없이 도로도 깔끔하니 잘 정비되어 있죠. 이제 요 비닐하우스를 지나면 끝자락 오늘이 주택지가 나옵니다. 요 앞에 박혀져 있는 특량 말뚝을 시작으로 하여 오수, 우수관이 설치된 것을 포함 자풀이 우거져 있는 곳이 오늘의 소개 토지입니다. 여기는 충주시 금가면 사암리 사륙고 다시 63번지이구요. 지목은 과수원인데 건축승인을 득하고 농지 전용비를 납부한 나대지성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구요. 저는 지금 토지의 남서쪽 꼭지점에서 북쪽을 바라보며 촬영중이고 토지의 서쪽 경계라인이 요 두구의 아랫부분일 듯 한대요. 토지의 제 면적을 온전히 사용하려면 서쪽 라인은 축대나 석축을 쌓아야 할 듯 싶습니다. 참고로 현 소유주분께서 요 토지에 대한 농지 전용비를 납부하고 건축승인을 득하는데 약 천여만원의 비용이 들었다고 하구요. 그 금액은 매매가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요 토지의 용도지역은 건폐율 40%의 계획관리지역이구요. 면적은 261평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남북으로 길쭉하게 연결된 준직사각형의 평지형인데 동서 가로폭의 너비는 약 20여 미터이고 남북 세로폭의 길이는 약 47미터 정도가 되네요. 저는 지금 토지의 동쪽 경계라인 안쪽을 남쪽에서 북쪽으로 걸어가며 촬영중인거구요. 오른쪽 덤불이 잔뜩 우거진 곳의 안쪽이 이 토지의 동쪽 경계라인이 되겠네요. 저 앞의 밭 앞쪽으로 층양말뚝 두개가 보이는데 토지의 북쪽 경계가 되겠죠. 저는 지금 토지의 북동쪽 꼭지점에서 서쪽 방향으로 걷는 중이구요. 요 앞에 보이는 덤불이 잔뜩 우거진 곳이 토지의 북서쪽 꼭지점이 될 듯 하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토지의 북쪽 끝지점에서 남쪽 방향으로 토지를 바라보시는 중인거구요. 이쪽은 토지의 서쪽 방향이 되겠구요. 이쪽은 토지의 북쪽 방향이 되겠구요. 요 나즈막한 야산이 토지의 동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계획관리지역의 나대지성 과수원 261평을 다 둘러보셨는데요. 도심에서 그리 멀지 않은 시골마을에서 전원주택 한채 짓고 100여평 정도 되는 텃밭일국의 딱 좋은 조건이 있는 듯 싶네요. 그러니까 시볼마을 전원주택 이용지 구하시는 분 연락주세요. 충주도심으로부터 20여분 거리에 위치한 조용한 시골마을 전원주택단지 내 전원주택 용지입니다. 중계대상물이 종류는 토지이구요. 거래의 형태는 매매입니다. 면적은 863제곱미터 261평이구요. 수재지는 충주시 금가면 사암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구요. 도로는 마을도로에 접해 있네요. 지목은 과수원인데요. 현재 나대지 상태이구요. 지형은 남북장형 준직사각 평지형 되겠습니다. 방향은 남양방향이구요. 이용제한사항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되어있네요. 추천용도는 전원주택 용지로 추천드립니다. 평당 공시지가는 6만6천원 평당 매매가는 58만원 그래서 공정매매가는 1억5천만원이 되겠네요. 지목은 과수원이지만 건축허가와 토목기반공사 완료된 남북으로 길쭉한 준직사각의 평지형이구요. 인근에 서울 문경간 전철력이 들어설 예정이며 교통이 시골치고는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관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간에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